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22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내용은 총선 이 지금 각본대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시사주제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전체가 다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제 공정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이 공정하게 이양되고 이런 그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이제 사회에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이제 제대로 수행이 되면 사회가 이제 순항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사회 정의라는 것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각자가 맡은 그런 역할이나 책임을 다하면 그게 전체가 다 이제 모이게 되면 사회 정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업을 영위 하시는 분들은 일상생활에 좀 바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보시게 되면 어떻든 간에 사회에서 좀 이제 많이 배우고 전문직종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발언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도 선관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선관위의 그런 불법 비리 같은 경우를 대법관들이 다 덮고 그리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자신도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피력하고 있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 언론들도 다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사나 앞날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선한 과제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좀 책임을 맡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상황이 어렵게 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보면 참 우리 옛말로 사돈 낱말하듯이 한다 뭐 처갓집 산소 벌목하듯이 하다 뭐 이런 벌초하듯이 하든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래에 이제 들어서 어제 소개해드렸지만 대한변협의 회장을 지냈던 분과 54인이 현재 한국의 투표 개표 시스템 계획을 요구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은 아주 여러분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개표를 하더라도 충분치 않고 개표소에서 집계된 그런 투표지 개수를 입력하는 그런 전산장비를 사용하는 그 순간 모든 자료들이 위변조될 수 있다 그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아날로그 집계 방식을 그렇게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긍정적인 것은 이렇게 아주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런 분들이 54인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참 고마운 거죠 이렇게 계속 누군가 목소리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익단체도 많고 직능단체도 많고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변호사들이라든지 회계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죠 개인이 이제 하기 힘드니까 단체 명의로 다 그냥 이렇게 침묵하게 되면 결국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게 되면 모두가 다 비용을 치르게 되는데 지금 유튜브들도 다른 데도 발을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라가 이제 어렵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다음에 이제 어려워지게 되면 아무도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며칠 전에 충남도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죠 도의회 의원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를 계획해야 된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17개 시도가 있는데 충남도 의회만 나설 게 아니라 충북도 의회도 나서고 대구시 의회도 나서고 이렇게 다 나서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만 방패 마기를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친북 체력들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가 있는데 이보다 중요한 사안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충남도 의회도 나서야 되고 부산시 의회도 나서야 되고 경상남도 의회도 나서야 되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줘야 그래야 힘을 받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심한지 제가 참 볼 때는 너무 한심한 거죠 이런 식이라면 외침을 당해 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인민국 국기가 열허 날리면 가만 다 멀뚱멀뚱 보고 눈치만 볼 겁니까 그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 부정 문제는 총칼을 쓰지 않고 체제를 여러분들 장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꼭 갔거든요 본질이란 것은 친북과 친중 세력들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국가의 체제를 가져가는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7년간 일어났고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당연히 단핵시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단핵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여러분들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충남도 의회만 나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용진 변호사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충남시 의회 성명서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 의회라고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각 시도 의회 의장 부의장을 만나서 성명서 발표를 촉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곧 무슨 의회 부의장을 만나러 갑니다 각 시도 의회 성명서 발표 릴레이가 이어지면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라가 지금 거의 망해버렸는데 2024년 총선 여러분들 끝나게 되면 저도 이런 방송을 계속할지에 대한 확신이 거의 없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권력을 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공정선거를 회복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업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좀 공적인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분들이 좀 나서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충남도 의회가 나서는데 왜 경상남도 의회는 안 나서는 겁니까 이게 누구 그 사람들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자식들의 일이지 않습니까 진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여러분들 죽서 가지고 개주는 겁니다 780년 정도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친북 세력들이 그냥 국가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꼼짝마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법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탄압할 거니까 각 시도 의회 성명서 발표 릴레이가 이어지면 얼마나 파급효과가 크겠습니까 이렇게 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여러분 군부 독재 시대 때와 같이 대학교에서 이런 시국 선언문이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정교무가 여러분들 활동을 하니까 조금은 위안이 되죠 정교무가 여러분들이 2023년도 10월 11일 그러니까 10월 10일 국정원 여러분들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정원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국정원의 선관위 감사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정교무가 여러분들 사전투표 및 전자개표 금지 및 수개표 도입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역시 배움이 좀 많은 분들이니까 정확하게 본질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뭔지를 그대로 여러분들 지적을 했거든요 좀 늦었지만 제가 공병호 tv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룰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이게 국정원 선관위 감사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그 성명서가 주옥 같은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제도 사전투표제도가 핵심이 뭔지를 대학 교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여러분들 감사가 국정원 감사가 전수조사가 아니고 5% 선거 전자장치와 작동의 5%를 여러분들 점검한 결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교모에 속하는 사회정의를 여러분들 추구하는 전국교수모임인 정교모에게 여러분들 국정원 그런 감사 내용의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변조할 수 있고 사전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여러분들 인시회가 투입할 수 있고 개표 시스템에 접속해서 후보별 득표 수를 바꾸는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 여러분들 세 가지입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무한대로 만들 수가 있고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가 있고 위조 사전투표지를 무한대로 이룸 인시회가 쑤셔널 수 있고 이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전국 교수모임인 국정원 감사 내용의 핵심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조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작은 현실적으로 없었으며 내부적으로 동조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변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 제가 늘 방송에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 입에서 사실과 진실의 말이 나온 것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정선거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핵심을 더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사전선거제도는 종이 투표지로 위장된 전자투표제다 종이의 허우를 쓴 전자투표다 대학 교수님이 착하게 먼저 대한민국 사전투표제도의 문제점을 종이 투표지는 그냥 쇼고 전자투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는 전자화된 통합선거인 명부의 작성 모든 사전투표제 채택국가가 의무화하고 있는 사전투표 유권자 등록제도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불숙 사전투표소에 가서 전자적으로 선거인 확인을 받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아닌 전자도장 이미지가 기계적으로 찍혀 나오는 있으나 만한 확인 전차를 거쳐서 적석에서 프린트가 되는 투표용지의 기표가 된다 종이의 허우를 쓴 전자투표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실시했기 때문에 2017년 대선부터 특정 정당이 주도하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부역해 가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일어난 거 가지고 증거를 더 이상 밝힐 수 없을 만큼 저는 밝힌 상태지만 선관위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선관위 행정관리와 대법은 사법재판에 무분별한 야합의 기인에 보이는 선거 카르텔 작동도 정지시켜야 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판사들이 맡아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한국 민주주의 해체와 국가 파멸의 비극을 막기 근본적인 선거제도 계획이 필요하다 사전투표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을 금지하고 투표자행에서 수개표하는 것이어야 된다 진영을 넘어 오직 선거 무결성만을 생각한 범국민운동과 국가적인 계획 조치가 마련돼야 된다 국민 성복이 기재가 되는 선거제도의 파탄으로 선거 불복종이 일상화되어 사실상 내전 수준의 국론 불륜을 초래하기 전에 선거제도의 근본계획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10월 11일 역시 교수님들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핵심을 정확하게 종이 투표제를 사용한 전자투표제도가 바로 사전투표제도의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일이고 우리 앞날과 관련된 일이고 우리 자식들과 여러분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좀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그런 체제를 부모가 어느 부모가 그런 정치체제를 후손들한테 물려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전문직종이 계시는 분들은 나라가 나중에 뭡니까 개판이 되면 모두가 비용을 치르는데 좀 배운 사람들이 직능단체나 이익단체에 속해 있으면 좀 여러분들 힘을 모아 가지고 성명서라도 좀 제대로 발표하고 특히 오늘 여기 나왔던 충남도의회가 여러분들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대구도의회 강원도의회 경남도의회 이런 데 좀 나서 가지고 이 선거법 제도 개선 사전투표제의 핵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참 때로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이런 나라가 돼버렸나 여러분 겁 안 납니까 친북 세력들이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국가체제를 여러분들 그냥 가져가서 영구집권이나 장기집권이 되면 대한민국에 뭐가 남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나라가 그냥 거의 거들 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협박을 하고 탄핵을 운운하고 비리사실이 이런 명확한 사람들이 검사를 여러분 금박하고 판사를 금박하고 여러분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뭡니까 악도 갑니까 장기집권 영구집권 되면 북한하고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남조선도 어마어마히 여러분 가혹한 나라가 될 겁니다 그 여러분들 피를 어디 버리겠습니까 북조선 보시기 바랍니다 북조선이 뭐죠 영구집권 때문에 저게 저런 체제가 된 거 아닙니까 남조선이 여러분들 선거를 여러분들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서 권력을 장기 장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해찬이 30년 집권 50년 집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 결전이 2020년 총선인 겁니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겁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런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가면 그냥 정해진 길도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게 되면 참 어렵게 되죠 지금 생활 수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만성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것이고 깨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날 거고 경제가 일단 망가지겠죠 자 오늘 사돈난말 하듯이 하지 말고 좀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좀 내줘야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